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제가 할게요, 이거를. 이거 닦아야 돼, 아직. 까지는 못해도 닦을 수는 있어요. 이걸 제가 할게, 다른 걸. 양재진희입니다, 반갑습니다. 저 조하나입니다. 누구누구 왔어요? 저 누구누구 와 있는지도 몰라요. 아, 진짜요? 네. 저희 딱 당일 와서 얼굴 봐야지 누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. 누구누구 왔어요? 남자분들은 천국이 형, 광주 형. 오랜만에 나오셨다. 본중이 형. 보르노, 보르노. 보르노? 아, 보르노 왔어요? 코 골고 자고 있어요. 아, 여기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실례가 아니던데 물어봐도 돼요? 네, 아까 근데 본승 형이라고 그러던데. 그렇죠? 본승 형하고 동갑? 동갑이세요? 동갑이시냐고. 아니, 제가 하나 많아요. 아, 진짜? 네, 제가 좀 많아요. 와, 만 년 동안이시네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, 누나. 나 깜짝 놀랐어요, 본승 형? 왜요? 들어 보여요? 아니, 그건 아닌데. 언니. 네가. 진짜 동갑이시네? 우와, 진짜 동갑이시네. 부끄러워. bing ㅋ 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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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